고객님 머리가 강한 곱슬이예요. 체질성 강한 곱슬이시고 손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쿠아 프로핀 베이로 샤프에서 나발진단을 하니까 곱슬이 심해지면서 10분정도 굉장히 심각머랄이라는 뜻이 장바진단으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되었냐면 기존의 염색도 하고 매직했던 이 부분에는 시츄 위에다 곱파 브랜드의 샤프 브랜드에서 녹화합니다. 자, 이 가운데 alleine의하나 자,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띵을 입고 잘 안 되죠. 막 심장 bordering 한 부분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머진이면서 곱슬이 강한 부분에는 C 끼리다가 C1을 20% 비스했어요. 이렇게 아쿠어 트레피네이 3번 불을 두시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부분에만 다듬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해요? 수술 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락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약 부파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10분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콜 테스트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신사께서 저는 핀파이 피비에다 파워하고 피라틴하고 오일을 넣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피비에다가 연화 테스트에서 잘 나오면 피비에다 파워하고 피라틴하고 오일을 표시해서 2차 연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전에 했던 풍지를 구분해 주시면 다시 한번 다음 소지에 넣으세요. 어머니 2차 연화 이렇게 하면 눈이해요 норм가 compliment예요. 손상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屡단해졌어요. 눈이 너무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zub방시 ваш이를 스웨터로 모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윤기도 많이 나죠? 한번 이렇게 비춰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울로 물기를 꽉꽉꽉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꽉꽉꽉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빛질을 해주십니다. 네, 빛질을, 네, 빛질을 많이 해줄수록,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휠이 있습니다. 프론팅 휠, 프론팅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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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빛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빛질을 합니다. 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손상이 있지만은, 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폴리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목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연합펌 쉬워요. 연합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단백질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건강하게.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교과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오일을, 흔들어보세요. 이렇게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소환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질하고 마사지 할 후에, 이렇게 이제 해보고, 네,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네, 수분 먼저 하시고요. 매직기로 물을 이렇게 묶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내가 큰 코스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펴주고 있습니다. 연핀하는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잘 펴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원자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낮춰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버진이니까 조금 더 공략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처음 처리. 이 끝에는 이미 매직을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진짜 많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진이니까 조금 더 공략을 줄여주시는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직도 피카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찰랑거리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현실이 너무 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 Про 깨어리게 해서 저의 조합은 간질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노을수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일반적인 전체해서 좀 더적인 예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징어 생기면 모두 잠시만의 시장에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성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비스타월펌이나 직통하실 때 연예인펌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굉장히 강하게 굽니다. 우리가 일반하고 5번보다 피카롱 아이롱은 봄도 길고 또 연예인펌이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계속 빼주시는 거에요. 그럼 4, 좌측에 1, 2, 우측에 1, 4개에요. 5, 6, 7개로 해서 와인댕크 폈습니다. 티카의 장점은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댕크로 10분 빠르게 하겠습니다. 티카의 장점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별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쁜 게 돼요. 그런데 우리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CA를 염색볼에 따르세요. 커터골에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우리 아쿠프레틴 A를 한 번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바일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컷 발라보겠습니다. CA는 바파의 꼬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꼬리를 잡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트를 치시면서 꼬리까지 살리신다면 이 줄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끊겨서 복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보내주세요. CA입니다. 밑에서 그대로 들어 주시고요.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티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해볼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깐요. 고객님 오셨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리도 충분히 사라요. 아, 2, 3, 1, 2, 3, 1, 2, 3, 3, 4, 4, 5, 5, 5, 6, 7, 7, 8, 7, 8, 9, 9, 9, 10, 10, 10, 12, 12, 12, 13, 13, 15, 12, 13, 14, 15, 16, 17, 17, 18, 19. 별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지풀이에요 연합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지풀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셋 보시잖아요 더블러 뿌리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핑크 하는 봉이 길어요 슬라이스를 길게 만들어주세요.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2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1번, 2번, 1, 2, 3, 4번, 2번, 3번, 1, 2, 3, 5mm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1, 2, 3, 4번, 1, 2, 3, 4번, 2, 3, 4, 5mm입니다. 옆으로 빼면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론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캠퍼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판들과 뒤에 있던 판들 그대로 하십시오. 핌파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의 연애인 덮개를 높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이렇게 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펴주시면서 계셨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시면 예쁜 도너치가 생깁니다. 수금 한번 날려주시고 22mm입니다. 22mm도 빛을 아이동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건조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첫 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네, 같이 조금 더 들어갔네요. 자, 같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덩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등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얘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팔걸, 네. 피카는 부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면 자, 어떻게 해요? 위 앞으로 당기셨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내시면 됩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수분 한 번 끝까지 날려주시고요. 자, 두 바퀴에 세 바퀴 반 정도의 모량에서 여기서 이렇게 빗을 대고 아이론과 빗을 대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건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돌리시면 머리 끝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피카는 처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 아직 끝이 보이죠?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쪽도 한 번 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회전을 천천히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건조하기만 바라는 거죠.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으니까 모발을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신 다음에 자, 모발이 아이론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빗의 끝으로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네, 마인딩 22mm입니다. 자, 시차컬을 할 거예요. 시차에서 약간 컬이 조금만 더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빗하고 아이론하고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쳐뜸이 없어요. 그냥 쭉 돌리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자, 한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이렇게 펼쳐주시면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나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연결해 주세요.